크리스천 작가들의 신앙 간증이 담긴 미술 작품들을 소개하는 오직 예수 8인전이 열렸습니다. 이번 전시에는 나들, 박진원, 심재국, 장동근 등 8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. 작가들은 유화, 철로 만든 조각품, 미디어 페인팅 등 다양한 미술 기법을 사용해 각자의 간증과 묵상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부터 십자가 형상,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등 작품의 주제도 다양합니다. 전시에 참여한 박진원 작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며 작품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8명의 작가들의 신앙 이야기가 담긴 오직 예수 8인전은 서울 종로구 세문안교회 갤러리에서 내달 27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. 8명의 작가들은 서울 종로구 세문안교회 갤러리에서